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기가 매우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 저녁은 대체로 맑지만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광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를 밑돌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5에서 5도, 순천이 영하 5에서 6도, 광양은 영하 5에서 6도, 고흥은 영하 6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4도, 목포는 영하 3에서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에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